배고파요. 밥 좀 주세요. 고마워. 먹기도 전에 감탈이 나올 만큼 가득히 차려진 상. 싱싱한 회부터 쌈장 가득 찍어 먹어볼까요? 바로잡아 신선한 맛 어때요? 약간 똑같아. 쫀득한 더군이. 진짜 맛있다. 너무 맛있다. 쫄깃쫄깃한 거 같아. 세상에. 다음 메뉴는 올해 처음 만난 전어구이. 집 나간 며느리도 돌아오게 한다는 그 명성이 먹어보니 그대로인가요? 나 시댁에 들어가야 하는가 봐. 시댁이 왜. 집 나와서. 내가 부르잖아. 쫄깃쫄깃한 맛이 일품이라는 바다 밥상의 명품 조연. 남은제 나물의 맛은 또 어떨까요? 정말 맛있어. 식감이 해발나물 비슷하긴 한데요. 더 향이 더 좋고요. 주신 맛 없고 맛있어요. 따로 먹어도 맛있고 다른 해산물과 먹어도 찰떡궁합. 자꾸자꾸 손이 가거든요. 너무 맛있다. 마무리는 깊고 진한 국물 맛을 자랑하는 매운 탓. 너무 맛있다. 여운하게 정리해야죠. 끝내줘요. 여기 잘라보면 쭉 잘라도 통마세요. Yumu. 안녕. 아까